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영능력자와 어떤 가족들의 소름 끼치는 실어 괴담 어머니, 아들, 딸로 이루어진 3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예상했던 대로 울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꼭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기획이다 PD인 A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영능력자인 여자가 나와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사이코메트리 물건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기억을 잇는 능력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옷과 여러 소지품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영능력자는 옷을 꽉 쥐고 우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자 점점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많아 아무 말이나 들어놓는다고 투덜들 정도였던 영능력자가 오늘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처해진 A씨는 영능력자에게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사인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능력자는 영능력에 대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획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겠어 분명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텐데 돌아오는 버스 안 스태프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A씨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한참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능력자가 천천히 A씨에게 다가왔습니다 A씨가 전화를 끝내자마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살해당했어요 네? 살해당했어요 저 가족한테 가족에게요? 살인자들 앞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길싸네토관 같은 것 안에 묻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인연 저는 이름 모를 어떤 할아버지와 꽤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것은 약 7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가평에서 살았던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 구리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3월이었지만 눈이 발목 높이까지 쌓였고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감기에 걸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시 저희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늘 언덕길을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언덕길은 짧았지만 경사가 가팔랐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날 즈음 열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악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가 어느새 따뜻한 상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상가였고 상가의 양 끝에는 유리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상가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잡아 끌면서 온 가족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웬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희죽 굳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쫓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더 화가 난 듯 빠르게 저를 끌고 갔습니다 상가 끝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유리문을 벌컥 열고 저를 밖으로 밀치며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정신을 잃었던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또다시 그 할아버지와 만났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차에서 끌어내며 오늘은 절대 차를 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차 사고를 당하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화는 작년 겨울의 일입니다 혼자 집에 있던 저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문을 잠그고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의문의 노인 어느 날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저녁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어느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낡은 회색 회투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으니 여기서 자주 산책하나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나와서 바람 좀 쐬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분이 너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이 동네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이곳에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 그 우물에 얽힌 전설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우물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된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이뤄야 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긴 저는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우물에 들어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만 그 대신 그 사람의 기억에서 소중한 사람을 하나 잃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그 기억을 찾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물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우물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 그 우물의 이야기는 잊힌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군 하지만 그 우물은 지금 없어진 지 오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딘가에서 그 우물이 실제로 있었던 흔적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공원 벤치를 떠났고 저는 그 뒤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기억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가 말한 우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오래전 이 동네에는 정말로 큰 나무와 그 나무 아래에 우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은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결국 막혀버렸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그 우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동네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아가 우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신문과 기록을 뒤져본 끝에 저는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짧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우물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 우물은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는 기사에서 기억의 대가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구는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일치했고 저는 그 순간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짧았지만 저는 그 우물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지만 동시에 그 우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할아버지를 공원에서 마주치지 못했고 우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우물과 그 우물에 얽힌 전설은 이제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림자 속의 남자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 발걸음 소리는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친구에게도 말을 꺼냈지만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제 느낌은 달랐습니다 저는 친구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발걸음 소리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빠르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무언가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와 함께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날의 일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우리를 따라왔던 것이 분명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그 그림자 같은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영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녹아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뭐야 왜 멈춰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그 남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니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일이 있은 후로도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누구였는지 왜 저를 따라다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그림자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 속의 남자는 마치 제 삶 속에서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또다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시간의 모퉁이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고 저는 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한 오래된 상점가 앞을 지나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점가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곳의 분위기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상점가로 발을 들여넣었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던 상점가는 고요하고 오래된 낡은 가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 상점가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더 들어가 볼까 말까 망설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저는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가게에 문 앞에 앉아있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서는 깊은 삶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이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야 여기서 더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정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상점가를 탐험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노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그 상점가를 지나가면서도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점가는 더 이상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순간 꿈처럼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점가와 노인의 말은 제 기억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폐가의 귀신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맞아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우리는 바다나 산 같은 평범한 여행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조금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이번엔 좀 무서운데 가보는 거 어때?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 쏠렸다 무서운데? 놀이공원에서 공포체험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 무서운 곳 우리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거기서 밤을 보내는 거지 폐가라는 말에 우리는 약간 긴장했다 그 친구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 집은 몇 년 전 큰 화재로 집주인과 가족이 모두 죽은 이후 아무도 살지 않아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 조차 거려해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지 친구들이 하나둘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한 번 가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곳에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막상 그런 곳에 가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놔도 결국 그 폐가에 가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그 폐가로 향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은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집은 오래되어서 외벽은 모두 검게 그을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일행 중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진짜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재밌지 않겠어? 그냥 들어가자고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도 조금 불안했다 아무리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도 이 집에는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는 폐가에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매우 어두웠다 창문이 거의 다 깨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은 마치 밤처럼 캄캄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은 예상대로 매우 날가 있었다 바닥은 부서져 있었고 천장도 여기저기서 무너져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재가 되었고 벽에는 검은 그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은 아직도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집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서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집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2층에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낡은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약해 보였다 2층에 도착하자 우리는 작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 끝에는 한 방이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그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때 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누가 내 어깨를 잡았어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 친구 근처에 있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다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지만 모두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지만 결국 아무도 장난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모두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은 여전히 그 방 안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냐? 문만 열어보고 바로 나가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 친구의 고집에 못 이겨 문을 열기로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방 안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그것을 비추자 우리는 모두 경악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사람 모양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생겼지만 실제 사람은 아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던 무언가의 형체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형체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나가자 누군가가 소리쳤고 우리는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집 밖으로 나온 누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바로 차에 올라타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집에서 봤던 형체가 계속 떠올랐다 그 형체는 단순히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그 집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 살던 가족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들은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불타기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다 밤이 되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창문에 알 수 없는 형체가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지만 나는 그날 본 것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그 집으로 향했다 밤이 없고 길은 고요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집이 주는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 느낌이 훨씬 강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웠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2층으로 향했다 그날 우리가 발견했던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마치 내가 올라오는 것을 알리려는 듯한 소리가 났다 2층에 도착하자 나는 그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에 있는 그 방은 여전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날 봤던 형체가 여전히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 형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람은 아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그 형체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다가갔다 그 순간 그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형체는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마치 그 형체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문을 닫고 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나는 그 집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집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낚시 어릴 적부터 나는 바다와 물에 매료되었다 바닷가에 갈 때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소리가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낚시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행위는 뭔가 신비롭고 동시에 도전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시간을 내어 진짜 낚시를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낚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낚시대, 릴, 미키, 바늘 등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나는 낚시에 대해 조금 더 배워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고 낚시 초보자를 위한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전에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에 나는 낚시대를 사서 바다로 향하기로 했다 나는 바닷가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낚시터를 선택했다 그곳은 어부들이 자주 드나들고 물고기도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혼자서 낚시를 가기에는 딱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발 전날 나는 낚시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챙겼다 낚시대, 미키, 물통, 그리고 점심으로 먹을 간단한 도시락까지 준비했다 처음으로 떠나는 낚시 여행이었기에 나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정말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내 낚시대 끝에서 팔딱이는 물고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상상을 하며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바다로 향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공기는 차가웠지만 낚시에 설렘해 가슴이 뛰었다 내가 도착한 곳은 작은 폭우가 있는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마을에는 어부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진짜 어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들떠 있었다 나는 준비한 낚시대를 들고 폭우 근처의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명소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곧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미끼를 꿰고 낚시줄을 던졌다 내 인생 첫 낚시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기대어 달리 물고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낚시줄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낚시대를 잘못 던진 걸까? 아니면 미끼가 문제일까? 나는 낚시줄을 몇 번 더 던져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추위에는 점점 더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자리를 잡고 낚시대를 던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고 일부는 벌써 물고기를 몇 마리씩 낚아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곧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낚시줄을 던졌지만 여전히 결과는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햇살은 점점 강해졌고 바다의 파도 소리마저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낚시대가 흔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한 낚시대를 힘껏 잡았다 물었다 드디어 내 낚시대 끝에서 무언가가 걸린 것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리를 감아올리기 시작했다 낚시줄이 팽팽해졌고 물고기의 저항을 느낄 수 있었다 물고기는 강하게 몸부림쳤고 나는 그 무게를 느끼며 더욱 신중해졌다 좋아 천천히 천천히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낚시대를 조심스럽게 당겼다 물고기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물 위로 물고기의 몸이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물고기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반짝이는 비늘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낚시대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강하게 몸부림쳤고 낚시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잡은 물고기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이다 나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물고기를 놓친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였다 바로 낚시의 진정한 매력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느끼는 긴장감,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의 흥분 이 모든 것이 낚시의 매력이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낚시떠에서 잠시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고 햇빛은 바다 위를 반짝이게 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나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다시 낚시줄을 던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렸다 낚시란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말을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낚시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낚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낚시떠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낚시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부했다 나는 조금 더 경험이 쌓인 낚시꾼이 되었고 그만큼 자신감도 커졌다 낚시떼를 던지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는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바다와 함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결국 그날 첫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물고기의 무게, 낚시대의 떨림, 그리고 물 위로 떠오르는 물고기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물고기를 잡은 후 그것을 조심스럽게 바다로 돌려보냈다 물고기가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 물고기는 나에게 낚시의 진정한 즐거움을 가르쳐준 존재였다 그 후로 나는 낚시에 더욱 빠져들었다 주말마다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며 물고기와 바다와의 교감을 나누었다 낚시는 나에게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더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낚시는 나에게 끝없는 도전이자 동시에 끝없는 즐거움이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꿈 속에서 나는 이상한 장소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대한 성과 같은 건물이 눈앞에 있었다 그 건물은 기괴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성은 나를 향해 다가오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의 문은 크고 거대했으며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 안은 더욱 기이한 풍경이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카펫이 깔려있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넓은 공간을 돌아다녀도 그곳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기운을 느꼈다 나는 긴장한 채로 성 안을 계속 탐험하기로 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성 안쪽에는 더욱 깊고 어두운 복도가 있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 보였고 양쪽 벽에는 작은 촛불들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촛불들은 마칠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걸음을 내딛을수록 공포감은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했다 복도를 끝없이 걸어가다 보니 끝에 작은 문이 하나 보였다 그 문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마치 그 문 뒤에 내 답이 있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엔 거대한 방이 있었다 방 안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밝았고 중심에는 커다란 거울이 서 있었다 나는 그 거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나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웃음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 방 안전체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았지만 웃음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입을 열고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울 속에 나는 사라졌다 거울에는 이제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방 안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촛불이 하나씩 꺼져가면서 방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뒤돌아보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방에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혔다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곳에 갇혔다는 생각에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다시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어둡고 흐릿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순간 나는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형체는 사라졌고 나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나는 여전히 그 꿈 속에서 느꼈던 공포를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매번 꿈 속에서 나는 그 기이한 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매번 나는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점점 더 기괴해졌고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더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 꿈은 나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낮에도 그 꿈이 떠올라서 집중하기 힘들었고 밤이 되면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나는 점점 더 피곤해졌고 머릿속은 그 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혹시 무언가 잘못된 장소에 간 적이 있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최근에 특별히 이상한 곳에 간 기억은 없었지만 몇 주 전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폐가에 간 적은 있어 거기서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별일은 없었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폐가가 무언가를 남긴 걸지도 몰라 혹시 그 이후로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라면 그 장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 무언가가 나를 따라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꿈을 더 이상 꾸고 싶지 않았고 그 원인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 폐가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폐가로 돌아가서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이후로 꿈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그 폐가로 다시 돌아갔다 폐가는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우리가 탐험했던 방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집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돌아다니며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나는 벽 한쪽에 붙어있는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그 거울은 먼지가 잔뜩 쌓여있었고 누군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 보였다 나는 그 거울을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가 꿈에서 봤던 거울과 똑같이 생긴 거울이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그 거울에 다가가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꿈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거울을 응시하며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 꿈 속에서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 꿈과 거울 속의 형체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폐가에서 봤던 거울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